아 아 얘들아 어 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삼촌은 어제 gms 공연을 선곡리에 끝내고 회식해가지고 오늘 숙취로 허덕이고 있어 그 전날에는 이준호 포스티노라는 애를 만나가지고 아 늦게까지 술을 마셨는데 또 어제 또 엄청 마셨네 그 가락시장에 회집 가가지고 자 그건 그거고 오늘은 오늘이다 자 오늘은 요걸 할거야 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래 이런 곡들이 몇 곡 있어 뭐냐면 8분의 12박이야 이거는 8분음표가 안에 12개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어 애매해 이거를 4분 그러니까 8분음표 계열의 음악이지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이게 한마디야 원 투 쓰리 포 피아노는 보통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아 이거 아 아닌데 이거지 어 자 암튼 아 중요한 거는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이런 것들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따 따 따 따 뭐 이런거야 그래서 오늘 오늘 노래도 내 영혼아 따 따 따 따 뚱뚱뚱 여호와 뚝뚝뚝딱 뚝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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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가지고 어 기다려봐 니들은 딴 거 잠깐 하고 있어 내가 드럼을 어 찍어 놔야겠어 어 그래서 드럼을 켜 놓고 어 뭐지 드럼을 켜 놓고 어 이거를 쳐보자 그래서 잠깐만 8분에 12박이면 템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 드럼 드럼으로 가면 이렇게 가자 락딱 어 음 쯧뚫뚝딱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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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뚝딱 뚝딱 뚝딱뚝딱 2, 3, 4, 이렇게 있지. 딴딴딴딴딴 딴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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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거 찍었으니 내 영혼 코드 원래 있는대로 쳐볼게. 내 영혼아 원 따 따 따 따 따 여호와를 따 따 따 따 따 따 송축하라 내 영혼아 따 따 따 거룩하신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임 찬양 내 마음과 정 정성 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 노래가 정성 다 정성 다해 뭐냐 정 정 정성 다해 주 찬양 정 성 다해 주 주 아이씨 주 찬양에 성 송축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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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송축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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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노래냐면 지금 남자가 송축하라 하면 여자가 송축하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성부로 나뉜곡이야 아 덥냐 갑자기 송축 뭐냐 어디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 되잖아 뭐 이런식이야 아 목이 끊어질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어렵네 그래서 여기서 페달 나왔지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 되잖아 이런식으로 쥐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뭐라 그러지 시원하게 코드 진행이 변하지 그래서 이때 페달 톤 쓴다고 내가 말을 했는데 이건 내 영상을 자주 많이 잘 본 애들은 이게 페달 오르간 포인트 페달 톤이 뭔지 알 거야 그래서 알페지오로 써보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 둘 셋 세 개 하나 둘 셋 세 개 치지 원 투 쓸면서 채우는 거야 D마이너 아 내 영 내 영혼아 위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 내 거룩하 얼탈들 주 이름 찬찬야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딴딴딴 아니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여기도 다 송축하라 C 처음에 G야 그래서 점점 이런거 그다음 D마이너 그래서 아니면 플랫라인 G 다시 C F 내 마 나 같으면 G에 서스야 내 마음과 정성 다 해 찬양 해 어 내 마음과 정성 다 해 찬양 해 이거보다 내 마음과 정성 다 해 찬양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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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아니면 뭐냐 근데 만약에 기타가 보통 이럴때는 밴드로 같이 할때는 기타가 스트로크로 땡기자깅강구구 기장짱짱짱 이렇게 치어 그럼 우리도 같이 이렇게 치면 비트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예뻐 그래서 위에서 그리고 기타는 보통 중음 때니까 만약에 밴드랑 같이 할때는 위에서 자리바꿈 뭐 이런식으로 자리바꿈 해도 되고 뭐 그리고 이거 조금 내가 손가락이 돌아간다 싶으면 이것도 좀 어려운 테크닉인데 이거는 개빨리 쳐야돼 그래서 이런거야 쪼개는거지 근데 이거는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은 시도하지 않는게 좋아 왜냐면 100이면 100 초보자들이 했다가 난리가 나거든 막 엉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 감정 흘러야 돼 이제 어 감정 흘러야 돼 내가 있는데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듣고 모두 기뻐하라 이런식으로 음은 니네가 음성듣고 모두 기뻐하라 갑자기 내 이노래 근데 왜 아무튼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비트야 하나 둘 셋 둘 둘 근데 요 요 내 영혼 요런 주법은 아직 어 그건 나중에 좀 손가락이 들어갈대 어 요건 나중에 어 나중에 연습하고 처음에 따다 내 영혼아 뭐 한턴 뭐 요런식으로 이거나 제대로 잘 맞추자 알겠지 그래서 삼촌 이거 처음부터 한 번 끝까지 8분의 12 박 음 요거 드럼 비트에 맞춰서 어 쳐볼게 아 이거 좀 비트가 크루 잠깐만 이거를 어 조금 그루비하게 바꿔보자 따라라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닿을 찬양이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닿을 찬양이 송축하라 네 – 네 – 네 – 네 omial 1,2,3,2,4 1,2,2,3,4 1,2,3,4 1,2,3,4 1,2,3,4 1,2,3,4 1,2,3,4 1,2,3,4 8분의 6박이랑도 비슷한데 근데 달라 8분의 6박은 1 2 3 2 2 3 그러니까 2박이에요 1 2 3 2 2 3 1 2 그다음에 얘는 8분의 11박은 1 2 3 4 1 근데 그 안에서 업비트를 쪼개는 게 3개로 옛날에 막 이런거 막 뭐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그 시절에요 아패스 프레슬리 하나 둘 셋 둘 둘 셋 1 2 3 2 2 3 3 2 3 4 2 3 뭐라고 세는거냐 지금 하여튼 그래서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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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어 8분은 표가 12개 들어가서 8분의 12박이야 어 알겠지 그래서 요것들을 너희들이 그래서 어 드럼 비트를 뭐 둔둔둔따 이게 또 빨라지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천천히 연습해야 되는데 빨라지면 뭐 더 빨라지 더 빨라지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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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시키야 ㅇㅈㅇ ㅇㅈㅇ ㅇㅈㅈ 아앜! 뭐 이런거 해 힘드네 아무튼 뭐 뭐 요런거 요런것도 천천히 연습하면 손가락 연습에 되게 좋겠지 뭐 그래서 아니면 뭐 뒤에 뭐 어? 단! 아 뭐 이런게 되겠지 뭐 그래서 8분의 12박 비트를 정확히 해서 여기다 음을 넣는거야 그냥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그러니까 코드야 똑같이 근데 이거 빨리 하는거야 또 초보자들이 또 요런거 또 좋아한다고 우아악 하면서 하지만 천천히 우아악 우아악 이어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것만 있다는 것만 알아둬 아직 너희들이 할 게 아니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뭐 이런 게 천천히 부드럽게 코드를 비트를 코드에 있는 코드톤을 가지고 비트를 어떻게 쪼개지 고걸 한번 계속 연습하고 하면 감정도 좋아지고 뭐 음악처럼 들리게 만들어야지 그러기 위해선 딴딴딴 빤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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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